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려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넣냐? 이 타이밍에서 왠지 이게 필요한 분도 계실까 봐요 성격상 여러분, 저의 허영심 때문에 들어간 수업이니까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체크아웃이 무엇인가에 체크아웃의 실체를 봤거든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어떠냐면 뭔가를 체인지하는 느낌, 바꾸는 느낌이 있어요 뭘 지우는 느낌이 없고 근데 리셋은 뭔가를 지우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아웃 마스터를 했을 때와 리셋 마스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체크아웃과 리셋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크아웃은 언제나 누굴 제어한다? 헤드를 제어한다 리셋은 헤드가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는 동안은 브랜치를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아웃 마스터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건지를 그려보면 현재 헤드가 구글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마스터로 체크아웃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헤드는 구글이 아니라 마스터를 가리키게 된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 속해 있고 우리의 워킹 카피는 마스터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이 2번 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바뀐다 즉, 체인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리셋 마스터라고 하면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지금 검은색에만 집중하세요 보라색은 없다 치고 우리는 현재 구글 브랜치에 체크아웃된 상태죠 그리고 리셋은 누굴 바꾼다? 헤드를 바꾼다? 아니에요 바로 이 브랜치를 바꾸는 거예요 브랜치 엄격하게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요 제가 리셋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브랜치가 브랜치를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버전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글이 이렇게 2번 버전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워킹 카피가 2번 버전의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구글이라고 하는 브랜치 입장에서는 이전에 누굴 가리키고 있었어요? 3번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 2번을 가리키게 되면서 더 이상 3번은 구글이라는 브랜치와는 상관없는 녀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체크아웃은 체크아웃은 헤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체인지의 의미가 있고 리셋이라는 것은 브랜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치가 가리키는 커밋을 바꾸면 그 커밋 이후에 나오는 그 커밋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은 링크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브랜치 소속이 아닌게 되기 때문에 삭제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크아웃은 체인지 리셋은 딜리트 이렇게 이렇게 대충 느끼셔도 잘 느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음영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쓰죠 그러면 리셋 뒤에는 보통 뭐가 와요? 이렇게 브랜치에 이름이 오는 게 아니라 리셋 뒤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1번처럼 버전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리셋 1을 하게 되면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현재 구글로 체크아웃된 상태라면 구글이라는 브랜치는 누굴 가리켜요? 1번에 가리키게 되면서 이렇게 2번, 3번은 더 이상 구글에 소속이 아니니까 얘네가 지워진 것에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체크아웃 같은 경우는 주로 브랜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해 못해도 괜찮은 거였어요 아셨죠? 제가 걱정이 됩니다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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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